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료입니다. 자 항상 주식을 하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한개가 우리가 이 타이밍이라는 부분입니다. 뭐 오죽했으면 주식은 타이밍이단 얘기나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사랑만 타이밍이 아니고 주식도 타이밍인데요. 그만큼 이제 이 주식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하느냐가 수익에 직결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매매 타이밍에 대한 부분 자체를 간결하고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뒤에 그림 한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우리가 많이들 보신 그림일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박수권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일반적인 박수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집 차트라는 부분을 형성을 해야지만 우리가 최대한 객관적이고 심플하게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제 주식을 최대한 객관화해서 이것을 승률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결국에는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최대한 객관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그런 객관화 시키고 싶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검색기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검색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박수권과는 다른 것이 우리가 주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을 트리거 우리가 흔히들 방아쇠 현상 또는 이제 나비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거래량을 동반해서 뭔가에 대한 변곡점이 발생했던 것을 우리가 트리거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자 여기서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이제 매집 봉이라는 겁니다. 하방 자체를 잡아주는 매집 봉이 형성되어 줘야지만 주가는 하방에 대한 지지 노선을 강력하게 이룰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매집 봉을 이탈하는 구간, 인위적인 이탈이 나타났던 구간을 우리가 과매도 구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매집 차트라는 것은 일반적인 박수권에는 트리거라든지 매집 봉이라든지 과매도 이 세 가지가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매집 차트, 세력이 매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세 가지 요건은 자 첫 번째는 트리거, 두 번째는 매집 봉, 세 번째는 과매도 구간을 찾아냅니다. 자 그럼 이런 세 가지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바로 그것이 거래량과 지지에 대한 변화로 변곡점을 잡아서 그 변곡점을 이루는 곳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에 대한 타이밍을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크게 이런 매집 차트를 만들고 나면 우리가 세 가지에 대한 매매 요소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자리가 존재하고 자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자리가 되겠고 그 밑에 여기가 세 번째 자리가 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자리 자리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박수권을 돌파해서 넘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급등 패턴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급등 패턴이 나오면서 봉 자체는 길어지겠죠. 그래서 장봉 형태를 띌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되고요. 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여기서는 단기 대응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장기 대응이 가능할까요? 자 여기는 고가 권역입니다. 말 그대로 주가가 빠지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역별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는 단기로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봉의 하나하나에 대한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 고가 권역이거든요. 그만큼 윗꼬리에 대한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환점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장기 포지션이 아니고 단기 포지션이라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정별이 되겠죠. 그래서 정별상에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5일선 또는 3일선을 많이들 보시는데 급등 차트들은 대부분 다 이 3일선을 가지고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기억을 하시면 또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스윙주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세 번째 자리를 좀 더 빨리 설명을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자리는 인위적인 하락이 나타났던 구간을 우리가 흔히들 과매도 구간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 과매도 구간은 봉에 대한 길이가 점점 짧아집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바닷권력을 형성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래가 거의 없어지는 단계에서는 봉이 단봉 형태로 짧게 봉이 형성될 때가 많아요. 또는 이제 밑고리를 길게 달리는 모습들이 많이들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과매도 구간의 특징입니다. 자 이런 과매도 구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기보다는 장기 대응이 가능한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장기가 되느냐 주가라는 것은 빠질 때 누가 인위적인 상승을 해줘야지만 다시 한 번 더 상승 구간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매도 효과와 매수 효과가 존재한다면 자 여기 위에 있는 자리를 매수를 해줘야지만 매수를 해줘야지만 주가 자체가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위에 효과를 매수하는 것을 적극적 매수라고 하는데 주가가 빠졌을 때는 그런 적극적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빠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꾸준한 하락이 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구간 자체는 단기성 대응보다는 장기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 번만에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줘야지만 승률이 올라갑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런 과매도 구간에서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봉의 형태가 짧게 나타난다고 했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거래량에 대한 부분 자체 갑작스럽게 돌아서 올라올 때가 있는데요. 그렇게 돌아서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급락후천양봉이라고 하고 그런 급락후천양봉이 형성되는 것이 바로 매직봉에 대한 기준이 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리가 이런 과매도 구간에서 또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이 체결강도를 또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결강도를 매내 방법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설명을 했던 대로 우리가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봤을 때도 단기로 대응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장기로 대응할 수가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장기 포지션을 한다고 하면서 신고가 따라잡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그렇게 하면 이미 실패한 거죠. 마찬가지로 나는 종목에 대해 단타 쳐야겠다. 그러면서 과매도 구간에서 단타를 치고 있습니다. 자 단타가 빨리 쳐질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과매도 구간이라는 것은 저항에 대한 존재가 많은 자리가 바로 과매도 구간이거든요. 우리가 지지가 강한 자리가 바로 위에 정별에 대한 자리라면 오히려 이제 저항이 강한 자리는 바로 이런 과매도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매매 타이밍을 구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승률이 확실하게 업되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 아 나는 단기 포지션으로 대응하겠다. 그러시면 이렇게 박수권 상단에서 공략을 하셔야지만 승률이 올라갈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나는 단기보다는 꾸준하게 길게 들고 가야지 하시는 분들은 과매도 구간에서 공략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단기와 장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단기 성향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본인한테 더욱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나는 조금 더 길게 보면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역별상에서 가격적인 부분을 집중하시면서 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1번, 2번, 3번을 나눠서 봤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현재 가격적인 부분, 가격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은 3번 자리가 될 수 있고 대신에 매매에 대한 타이밍이 중요한 구간은 바로 1번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뽑아내는 것을 보고 그에 따른 매매가 들어가줘야지만 이 다음 타가 또다시 한 번 더 곧장 드러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하지만 과매두관은 봉의 크기가 짧다고 했어요. 짧게 나타나는 봉들이다 보니까 오늘과 내일 큰 변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 말은 분할적인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과매두관이다. 그리고 이런 과매두관에서 매집봉을 거쳐서 인위적인 하락이 나타나는 것을 과매두라고 하는데 이 자리를 올라갈 때 급락고 천량봉은 기분 좋은 바닥 탈출에 대한 신호라고 했어요. 그럼 기분 좋은 바닥 탈출에 대한 신호가 나타났을 때부터는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수익주 관점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리가 형성될 수 있다. 대신에 우리가 여기에서는 촘촘하게 다 저항이 존재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항과 지지가 반복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런 구간 자체에서는 수익주 관점으로 2주에서 한 달 정도를 보면서 대응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저 사이에 있는 자리가 된다는 것도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가 거래량에 대한 적극적 매수와 소극적 매수인데요.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라는 것은 누군가가 인위적인 매수를 해줘야지만 그때부터 주가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현재 이 과정에서도 과매도에서 누군가가 거래량에 유입됐다는 것은 누군가의 세력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 매수를 하면서 양봉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대신에 밑에 거를 산다는 것은 그만큼 소극적인 유통 물량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유통 물량을 줄이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적극적 매수가 들어온다면 그때는 주가가 또 가파르게 올라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가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서 아 이상로가 얘기하는 적극적 매수가 이거다. 소극적 매수가 이거다. 그걸 구분하시고 앞서 매매 타이밍을 좀 더 확인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만 하면 안 되겠죠. 그런 실전 투자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해보는 전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매했던 종목군과 그리고 실제로 강의를 저희가 유료 강의를 했던 내용을 일부 제가 빼와서 오늘 여러분들께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하는 내용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현재 최근에 급등했던 금량이라는 종목이에요. 금량이라는 종목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앞서 봤던 자리 이 자리가 이 위에는 1번 자리가 되겠고요. 이 중간에 2번 자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과매도구가는 3번 자리 여기 이 자리가 되겠죠. 이런 3번 자리 자체에 대한 지지가 분명히 나왔었는데 여기 매직봉에 대한 형태를 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이탈하는 물량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구간 자체가 이제 과매도구간이 될 수 있는데 이 과매도구간은 짧게 형성될 때도 있고 길게 형성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차피 저항구간 역별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대응이 나올지 장기적인 대응이 나올지는 세력만이 알고 있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분할 배수에 대한 관점을 말씀드린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여기에 올라올 때 다시 한번 매매를 해서 우리 회원분들하고 큰 수익을 봤었는데요. 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최근에 급등하는 종목분들을 자세히 보시면 항상 이런 매집 차트에 대한 패턴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매 타이밍을 매집 차트 내에서 1번 자리냐 3번 자리냐 2번 자리냐 나누는 것이 객관적인 패턴으로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렇게 객관적인 패턴을 만들어내야지만 여러분들이 숙률이 올라가게 돼요. 자 주식은 60% 이상의 숙률만 유지한다면 충분히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숙률을 객관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매집 차트의 목적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도 그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유료 강의 자료입니다. 잠시 한번 같이 보시면 하단에 이 동그라미 천원 자리들을 평균적으로 이어 보시면 이 자리가 형성되는 것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지지가 강하게 형성되는 구간이 발생했는데 자 이렇게 한 번씩 이탈되는 구간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이탈되는 구간에서 일부 투매물량이 나타납니다. 자 과매두 구간과 그리고 우리가 박수근 상단에 대한 돌파 1번과 3번을 나누는 변곡점에 해당하는 것은 거래량과 그리고 저항과 지지를 나누는 변곡점에 대한 부분 자체를 유추해서 이런 구간을 나눈다고 했죠. 그러면 현재 이 구간 자체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런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과매두 구간이 형성됐다면 고가구원역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물량에 대한 이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어때요? 위에 있는 자리에서 빠져나가는 물량이 나타나지 않거든.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여기에 이런 작은 박수권이라는 구간 안에서 모든 물량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유통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가 함축적으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고 작은 거래량만 매집이 좀 더 매집이 이루어지더라도 매수가 이루어지더라도 적극적 매수를 가담하더라도 주가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 같은 기업도 여기서부터 추세적 상승이 나타나면서 기업이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현대사료 아실 겁니다. 현대사료가 사명이 바뀌어서 카나리아 바이오로 사명이 바뀌었는데 자 마찬가지로 매집 패턴이 보이죠. 그럼 매집 패턴에 대한 부분에서 1번 자리를 돌파하면서 우리가 감유관은 어디가 형성되어 있나요? 자 이 자리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이런 패턴 이후에 또다시 한 번 더 1000%라는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매집 차트를 이용해서 함께 매매를 했던 종목분이기도 합니다. 자 최근에 추산을 리튬 관련해 가장 강한 종목이 미레나 호텍이죠. 미레나 호텍은 자 보세요. 우리가 딱 과매두 구간에 현재 매집 이루어졌던 종목이고 자 그 구간을 거쳐가지고 지금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자 이렇게 내가 지금 사고 있는 자리가 과매두 구간이냐 또는 매입 차트 상방을 돌파하는 자리냐 그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걸 나누는 것이 첫 번째 작업입니다. 그것을 해낸다면 충분히 이런 매매 타이밍도 잘 이끌어내실 거라고 봅니다. 시장이 좋지 않더라도 반드시 이런 종목은 있습니다. 왜냐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세력에 대한 매집이 들어온 종목을 중심으로 매매를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함께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저희가 7월달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렸던 내역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8월달 추천해 드렸던 내역인데요. 실제로 추천해 드렸던 내역입니다. 그래서 급등했던 종목분들이 모두 이런 매집 차트를 거쳐서 급등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선별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최근에 저희가 우리 개인 투자 분들과 할 수 있다 프로젝트 나도 주식 잘할 수 있다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실 분들은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방송사에서 제가 수익률 1등을 하고 현재는 한국경제TV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관심이 또 저희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예전에 올림픽 때 우리 펜싱 선수 박상련 선수 기억나시죠? 혼자서 여러 번 대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저희도 최근에 유튜브 구독자 수익률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도 주식 수익 잘할 수 있다 기억하시면서 나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자 주식 화이팅 하시고요. 자 앞으로도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주식 화이팅!